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한마디로 집이 모르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애를 낳는 건 절대 죽어도 싫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헤어지지도 못해요. 이런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건가요? 몰라서 물어? 걔 음침하구만! 깔깔깔깔깔 원제, 아기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헤어져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여자입니다. 6년 된 남친이 있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꼭 결혼하고 싶지만 아이 문제 때문에 그냥 헤어져야 되는지 그게 너무 고민돼서요. 일단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특히 자라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해주니? 어? 니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말이었고 제가 잘한 일은 그냥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못한 일에는 엄청 크게 혼이 났어요. 집에 돈도 오지게 없어가지고 항상 엄마는 돈 돈 돈 돈 타령만 해댔고 저 역시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컵 떡볶이나 이런 거 사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꼭 사야하는 문제집도 마음대로 사질 못했어요. 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쓰는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할 부모님들을 먼저 걱정하면서 컸죠. 항상 저랑 동생을 벅차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고 가정의 따뜻함 같은 건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룬 거 이거는 남들도 다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남친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는 일을 듣더니 야! 진짜 대단해! 이러면서 진심어른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다정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가족은 물론이고 세상 그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웃어 넘겼는데 알고 보니 그래요. 남친이 첫 만남에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만나봤자 할 말도 없고 어색하기만 한데 남친네 가족은 부모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친이란 사람은 저랑 달리 자기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따뜻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남친네 부모님은 그 연세에도 두 분이 아직도 손잡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특히 통화할 때 들어보면 어머님은 애교가 넘쳐요.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해주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이란 사람은 되게 둥글둥글하고 자존감도 넣고 또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행복하죠.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 이거는 커서도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부모님한테 받을 사랑 양동이가 따로 있고 또 남친한테 받을 사랑 양동이가 따로 있는 건데 한쪽은 늘 비어있으니까 아무리 남친이 저한테 잘해줘도 그 결핍이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여하튼 저요 원래는 결혼 자체를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이 남친을 만나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이 너무너무 하고는 싶은데 제가 제목에도 썼죠. 자꾸만 아이 문제에서 마음이 걸리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남친은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도 낳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다 이런 주의인데 저는 절대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저랑 결혼 그리고 아이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남친 역시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해서 그래 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입장이 조금은 바뀌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래 대화를 하다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어 자기 닮은 딸 엄청 귀여울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데이터 하다 지나가는 이쁜 애기들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느껴지는 게 남친이랑 결혼을 하면 이거는 뭐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낳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남친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곤 해도 아이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받았던 상처로 혼자 울 때가 되게 많고 저는 아직도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나 하나, 내 자신도 벅찬데 그런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 전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요 책임과 희생이 싫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신들 각자 혼자 사는 것도 벅찰 텐데 선택을 할 결혼도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 거라고 봐요. 자발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저랑 동생인 거고 사실 지금도 가끔 남친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그런 제가 아이한테 줄 사랑이라 이딴 거 있을 리가 없고 그럴 용기조차 없어요. 그저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무조건 모성애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다, 듬뿍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보거든요. 저처럼 결핍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을지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남친이랑 결혼 전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뭐 어떻게 약속을 한다 해도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이나 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건 그것대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어서 빨리 헤어져주세요. 남의 고운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내 장담하는데 이 쓴이는 평생 절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 인생도 진짜 제대로 망칠 여자죠. 헤어져주세요. 2번 애를 아니 애 낳을 생각도 없으면서 아이를 원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6년씩이나 쳐끼고 있으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어? 정말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네. 자기 상처를 핑계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한테 상처를 주고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양심이 있으면. 니가 어떻게 자랐건 이젠 나이 처먹은 성인이면 좀 추스리고 살라고 드릴까요? 뭐 그래도 쓴이 유전자별로라서 애를 안 낳는 건 잘 생각했다고 봐요. 정신 멀쩡한 니 남친같은 유전자분들만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한테 어서 이야기하고 얼른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3번 아이고 그저 지 연민만 가득하고 세상에서 지만 제일 불쌍한 줄 아는 사람이네. 이런거랑 살아주면 옆사람만 힘들어요. 헤어져야지. 응 4번 그런 과거를 극복할 마음도 없고 각오도 없다면 너는 그 남자를 가질 자격도 없는 거니까 때려치워. 헤어지라고. 5번 님 뭐 아무것도 안되고 그러면 니 무조건 부모님 탓하고 그러죠. 그래서 딱 튀거나 에휴 6번 아이고 부모 탓만 하고 자빠졌네. 게다가 그지같은 피해의식까지 남자야 정신 차려 얘는 절대 안된다. 너 죽어 얼른 도망쳐라. 6번 미친건가 아니 누가 보면 그 상처를 남친이 준거인 줄 알겠네. 7번 아이고 6년이라니 헤어지세요. 진짜 이렇게 구구절절 우울에 잠겨가지고 나는 불쌍해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 내 자식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돈 돈 그렸고 내가 잘한 거 칭찬 안 해줬어요. 등등등 아직도 어린 자신에게 갇혀가지고 사는구만. 그런 마음은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가망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안 낳는 그 결정도 옳은 거지.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들게 살았더라도 나의 어렸던 삶과 다르게 지금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아이의 행복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혼자 과거 생각하고 징징대고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한 엄마 따위 이딴 걸 누가 갖고 싶겠다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절대로 낳지 마라. 추가. 댓글 다 읽어봤어요. 뭐 몇몇 분들은 저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은 글쎄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왜 6년씩이나 만났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만나기도 했고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아 돈을 벌고 있었으며 그때 남친은 일을 하다 중간에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래 만난 건 맞지만 그동안 결혼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냥 연애만 한 거죠. 저는 최근에 뭐랄까 빚 없이 전세를 구해 빌붙어 살 생각도 없고요. 뭔 말이야. 또 모아놓은 돈도 제가 남친보다 훨씬 많아요. 남친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기에 대한 대화는 뭐 만나는 초반부터 꾸준히 해오기냐 했어요. 물론 진지하게 여러 번 대화하면서 남친 생각도 바뀐 거고 저는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제라도 나를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요. 취업을 하자마자 독립을 한 거라 부모님한테 못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 학과 안 해요. 남친을 만나면서 상처 많이 극복했고 물론 행복하죠.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데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음침한 여자로 몰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댓글 1번 이슨이 말을 참 웃기게 한다. 너는 절대 아기를 낳기 싫고 남친은 아이를 원하니까 이건 그냥 둘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말을 해준 건데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야. 답장너야? 아니 이게 음침한 게 아니면 뭔데 그래 네가 설명 한번 해봐라. 2번 장난해요? 오해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헤어지라고. 3번 추가 글에도 썼네. 아이 이야기는 연애 초반부터 많이 했다면서 그럼 남친이 어떤 성향인지 다 안다는 건데 그걸 알고도 쭉 만나는 거면 음침한 거 맞지 뭐. 초반에 너무 좋아가지고 못 헤어지다가 6년 동안 만나니까 이젠 아 애 때문에 헤어져야겠다. 이게 음침한 게 아니면 뭔데? 4번 본문 글에서도 답장내가 찐하게 느껴졌는데 추가 글에서 확신했어요. 너처럼 자기 연민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애 낳으면 안 돼. 그러니 남자 그냥 보내줘요. 근데 너 절대 남자 안 놔주고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잡힌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자가 가스라이팅의 정신 승리 오지게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그걸 또 남자랑 아이 탓이나 하면서 살겠지. 지금 부모 탓하는 것처럼? 5번 그래요. 네 마음 잘 알겠으니까 얼른 좀 헤어져주면 안 되나요? 제가 그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6번 느껴지죠. 그런 답장내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 혹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은데 다 좋다 이거야. 옛날에 자기가 우울했던 거 상처받은 거 아직 극복이 안 된 거 다 좋다 이거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보상과 책임을 왜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으니까 네가 보상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딱 갈려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전문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집비 모른다.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감사합니다.